일단 확실한 건 광희, 지훈이, 정현이 세 명은 S야! 오케이! 한용해! 난 힙합을 담당한다! 내가 종국이를 뜯으면 어떨 것 같냐? 네가 종국이를 뜯는다고? 웃길 것 같아! 재미있을 것 같아! 야! 웃길 것 같아! 준희 몇 번이냐? 5번! 아 그래? 준희가 5번이니까 나도 5번이다! 종국이 형 몇 주자세요? 7주자! 종국이 형 7주자! 형 7주자야? 아 그리고 저 미루하고 종국이 4.7단 소속이고 맞아 맞아 야 종국이 오늘 얘기했는데 아까 말했네 저도요! 이거 이방아 있어! 야! 뭐야 이거 아니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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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장난 아니야! 선생님 나이 어떻게 되세요? 6, 6, 6, 6 왜 그러냐? 너희 엄마 몇 살? 어머님이 몇 발이셔? 야! 내 후배나! 팁 같은 거 없어요? 아 그런 거 없어! 내가 너한테 팁을 얼마나 줘야 되냐?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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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겨내야 돼 이거 기선제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준비! 한 발 좀 모아주세요! 파이팅! 파이팅! 던피맨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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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? 충분히! 해결대! Lancaster илась 좋아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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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렸을 때 썰매 많이 찼다 야 나 어렸을 때 썰매 많이 찼다 야 Comm이 너무 처지는데 나 어렸을 때 썰매 지금 칸놈이야 썰메 많이 쳤다. 나는 그때 썰메진 칸놈이야. 아 너무 못 알아. 아니 강이 왜 이렇게 못해. 아니 강이 왜 이렇게 못해. 우와 좋아 좋아. 웬일이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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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좋았어. 오빠 살려받았어. 도영 어디까지 가. 도영 어디까지 가. 도영 어디까지 가. 빨리 빨리. 접수야. igen세. 아 asthma 잘한다. 오빠 잘한다아. 자 노아. 뭐야, 뭐야, 뭐야. 자, 됐다. 자, 됐다. 아, 가. 야, 어떡해. 와, 너 나이. 야, 너 어떻게. 너는 나한테 짓냐? 야. 와, 방이 진짜 못하네. 야. 야, 너 나한테 짓냐? 첫 번째 아이돌이 돼. 야, 너무 힘들어. 야, 이거 진짜 못해. 좋아, 좋아. 왜 이렇게 잘해, 우리. 가요, 가요. 왜 이렇게 잘해, 우리. 지훈아, 지훈아. 가요, 가요. 자, 갈까? 가자. 동훈아, 터치했다. 거의 4분의 1바퀴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. 이igner? 영아 형, 보여줘요. 설리야, 주고 밀어줘야 해, 밀어줘야 해.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일어나서 밀어 줘 줘, 괜찮아. 저지이자. 자, 정신아. 뱉다. 공격가 아니고 가요, 가요, 가요. 가요, 가요.